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9월 1일부터 언급실을 정상화하겠다 무슨 수로 정상화할 건데 책상 못에 앉아 이러면 맹력 내릴 거야 다섯 명 남은 여러분들 언급의학과 출신의 군인간 이름 돌려가지고 막을 거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언급실 운영 관리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일부 정상화하겠다 추석 연휴 언급의료특별대책 조만간 발표 외국의사 투입 검토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하냐 너희들이 어사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전공의 동원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체 강제 동원 명령을 내가 전부 다 원대 복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건 군인이 아니고 다 사표 내가 나가버렸으니까 최근 일부 언급실에서 단축 운영 등 온전히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바쁘기는 바빴던 모양입니다 기자들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했네요 현재 전국 408개 언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 이런 것이 3군인데 여기서 108개지 108개 300개는 이렇게 언급실 여러분들 가동이 안 되니까 수련병원이 아니니까 이 중 순천항대학교 천안병원과 천안당국대병원은 9월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다 그런데 또 충주건국대병원이 생겼으니까 어쨌든 간에 보건의료도 잘 관리하고 이제 뭐 협조해달라는 이야기죠 기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의료계획에 반대하는 의료계획의 목소리나 특정 사례가 부각돼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체보다 좀 과장된 내용들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과 정부의 대책 계획을 좀 정확하게 보도해달라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 고위관계자와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 이 목표 모양이네 너무 국민들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한 말씀 하셨네요 응급실 대란 우려의 비상진료 유지 만전 그렇게 관료스러운 그런 단어를 썼네요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응급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강계부채에 철저한 대응을 제시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의료인력 부족에 있다면서 윤 정부의 의료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대통령실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브리핑에서 이미 일단락된 정원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 과제와 필요성을 더욱 심도 있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황당한 이야기를 하겠네 말 자체가 어마어마히 이러면 관료스럽죠 뭐 어쨌든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테니까 대학병원 근무자입니다 현재 응급실 가동률이 30% 미만입니다 50% 미만일 걸로 봤는데 대학병원 근무자 입장에서는 30% 미만이네요 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고 인신마저 흉흉해지는 현상들이 여러 형태로 터지고 있습니다 30% 미만이네요 충분히 여러분들 가동률이 100%에 3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응급실이 금요일에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셔서 119를 불러서 항상 외래 진로를 다니던 세브란스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 다른 상급병원을 알아보다가 개우 2차 병원에 갔습니다 의료기력이 없어서 혼각검사를 다하고 기다리다가 악화되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돌도 지나지 않은 조카가 장난감 바퀴를 삼켜서 동생 내 부부가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의사가 없었습니다 시골도 아니고 인구 60만 명의 도시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조카는 위급한 상황을 넘겼지만 도대체 정부는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당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당해가지고 원성이 여러분들 그냥 아들이 요로 결사하고 이게 굉장히 아프답니다 떼굴떼굴 굴려서 119를 불렀는데 집 주변에 대학병원이 건국대 한양대 아산병원 광당숨신 해민병원 그렇게나 많은데 아무데도 안 받아주고 소방대원님이 아파트 주차장에 전화를 두 번씩 돌리고 부탁부탁해서 한양대 병원을 갔습니다 큰 사고 나거나 큰 병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중증도 진로 예약 진찰이 엉망진창입니다 의로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꾸준히 안 보신 분들은 제가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그냥 현장 리포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죠 생각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언급의료만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대학병원입니다 22명 중 언급실에 5명이 남아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경증 환자의 의로비 올리는 게 정부 대책입니까 어떻게 나가버린 의사들을 다시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대책은 없는 건가요 대통령이 잘못한 정책을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22명이 돌아가는 언급실에서 5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제정신이겠습니까 7개월 동안 5명을 돌렸을 테니까 나락골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우성이 터진 데도 결국은 모두 다 이름 덮고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가 저주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언급실에 안 잡혀서 50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대통령은 뭐 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앞에서 스탠스를 늦게 받아 이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평생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건 생명이니까 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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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